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오늘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을 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989년 문교부 장관 시절에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해 총리 서리 시절 학생들한테 밀가루 봉변에 당하기도 했습니다.